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면서 행복해지길 바라십니다. 당신께서 아버지와 일치하듯 우리가 당신과 일치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당신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당신과 함께 살며 하느님께 일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간직하며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지금까지 provides guidance camera's host, Lana. cheecemos